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트럼프, 트럼프 2.0 시대가 밝았습니다. 트럼프 2.0은 포퓰리즘과 일방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더 중시하면서 미국을 한층 더 공격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대급 초박빙의 선거다라고 해서 참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의심의 여지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려했던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정말로 현실로 다가온 건데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뭐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트럼프 리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하는 보편적 과세라고 하겠죠. 우리나라같이 수출을 주력,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나라한테서는 그런 무역 상대국으로부터의 관세 부과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에 분석한 거에 따르면 보편적 과세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출이 약 한 448억 달러 줄고 경제성장률이 0.67%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러죠. 네, 수출기업들에게는 가장 큰 타격이 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둔화되니까 우리 경제 전체로서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밑에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는 법을 통해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이걸 폐지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이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러한 보편적 관세, 특히 트럼프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도 다시 한번 보자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되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울 거로 보여요.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 당국이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유리한 조건을 받도록 외교적 또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한 어떤 무역전쟁, 산업전쟁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전쟁 속에서 주력 상품이나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R&D 투자에 대한 지원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리스크의 가장 큰 것 중에 또 하나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관세 올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재정적자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많이 못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리가 높다고 그러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높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되면 아무래도 내수 회복에 지장을 받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정부가 미리미리 내년이 오기 전에 또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연쇄적으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미리 좀 대응을 하는 방법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실행에 옮기게끔 해야겠죠. 그렇죠. 대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에서 또다시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기준금리가 또 이제 다시 결정이 되는데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급격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난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금리 결정이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적어도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당선인이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전의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약간 무시할 것 같아요. 앞으로 대통령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앞으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걱정할 것 같고요. 지난 회의에서 포드 가이던스로 아니면 점도표가 올해 말까지 두 번 정도 인하할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1월 달 이번에 결정할 때는 25BP 내릴 거로 보이고요. 12월 달이 시장에서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10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 경기 성장률은 또 좋게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혼조된 상황인데 저는 12월 달에도 25BP 인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현재 정책금리 5%나 아니면 12월 말에 4.5%도 연방기금, 미국 정책금리 기준으로 상당히 제약적인,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내리고 문제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위로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연준은 내년도에 4번 정도 내릴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3회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완화 기조로 돌리고 경제의 어떤 연착륙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금리를 좀 빨리 내려놓고 그다음에 좀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대로 가되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지금 환율 시장도 요동치고 있거든요. 어제 1,400원 때까지 올랐었는데 강달러 시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환율이 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또 어떨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서 물가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높아지면 해외로부터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잖아요. 같은 달러를 주고 사와도 우리가 환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비싸게 한국 돈으로 계산이 되니까 원자재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원화 표시 원자재 비용이 높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시간이 되면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트럼프 리스크나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해서 선반영해서 달러당 1,400원까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간다고 해도 1,420원 정도면 맥시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완화되면서 하향 안정이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내년도 말에 달러원 환율의 수준을 우리가 1,290원이라고 봤으면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연준도 금리를 내리는 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인플레이션이 좀 커지면 아마도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날 거로 보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기준금리 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11월 28일에 한국은행 또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일단 지난번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긴 했어요. 이번에 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금리는 동결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도 봤었고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도 내년도 1월까지 3개월 동안에 금통위원들,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들이 금리를 좀 동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현하는 바를 먼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일관성상 일단은 동결을 하는데 문제는 내년도로 넘어갔을 때 연준의 스탠스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내년도에 4번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화되기 전에 그리고 한국은행 3번 정도 내릴 거라고 내년을 봤는데 각각 한 번씩 정도로 줄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하는 데 가장 신중하게 보는 것이 바로 물가잖아요. 지금 물가는 1%대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내리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내수진장을 위해서는 어떤 또 부양책을 좀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 나라 경제의 경기의 어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이라고 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재정정책 면에서는 선진국은 과도한 부채 때문에 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과감하게 재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또 재정준칙이 되는 것 때문에 재정을 늘리는 데 좀 주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한 2.2%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 경제성장률은 1.4%였어요. 그리고 내년도 성장률의 전망은 전망기관에서 따라서 다르지만 약 1.8%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걸 평균 내면 잠재성장률을 하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에 추가적인 인하뿐만 아니라 재정 쪽에서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재정을 좀 늘리는 것도 전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앞으로 거세게 몰아칠 트럼프스톰에서 어떻게 좀 살아남을지 그런 살아남을 방법을 정말 기업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